전 그 누구의 동정도 바란 적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얘기 나둘면 당신 가만둘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서류 하나가 빠진 겁니까? 누가 서류 담당했어? 강구장인가? 아닙니다. 김현태입니다. 김현태 씨 징계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현타 씨는 잘못 없어. 너 김현태 대변이냐? 왜 일개 직원이 네가 와서 김현태 두둔하는데? 네가 본부장실까지 오는데? 이번 기회에 김현태 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으면 합니다. K픽으로 회장 아들? 여기에 혹시 회장님 아들 맞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방송에 나오는지 가증스러운 거.